여행을 가다가 우연히 만나서 그게 지금까지 작업이 이어진 거거든요. 보시면은 어디로 떠나가고 있거나 어디서 막 나영을 하고 그냥 모업을 하는 느낌이에요. 그런 것들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. 선생님들이 더 이상 날 수는 없지만 이제 새로운 보습으로 딱 여행을 하고 있네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